지금 남쪽에 십자가가 있대. 거길 가면 너 도와줄 사람이 있어. 나 룩곰 스프리트 시장도! 나 그딴 거 빚지도 않는데 이게 왜 생겨요? 이게 왜 생기냐고! 너 거기서 나가라. 나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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